이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아 이거까지 더 제가 출근할 때마다 라디오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DJ가 줬던 거예요 인물을 제가 노웅철 씨의 제가 잘 듣고 있어요 노웅철 씨의 잘 듣고 있다고요? 잘 듣고 있는데 저런 옷이 그만둬서 제가 너무 아쉬워요 전 DJ, 후 DJ 전 DJ 전 DJ 한번 써볼까? 예예 아유 이뻐 만 원 준다는데 팬입니다 이거를 주시면서 만 원을 주고 만 원 드리고 이렇게 팬입니다 네 잘 써라 이거 귀한 모자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안녕 아 망했네 이거 계속 뜯기고 있네 이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어려웠던 건 가격 책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가격을 너무 싸게 속장 말로 후려쳤어요 한 5만 원 정도 소금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팔릴까 봐 만 원, 2만 원에 위기관 센터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왔는데 돈이 안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를 너무 못했어요 이렇게 장사를 망해요 그래서 초반에 좀 너무 러쉬를 한 게 아닌가 여러분 행운의 넥타이입니다 행운의 넥타이 제가 이거 이거 메고 아나운서 합격했어요 자 취업 면접 앞두고 계신 분들 매세요 합격합니다 넥타이 아 넥타이요? 이게 저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노란색으로요? 만 원이에요 만 원이요 깐 거니까 그냥 그대로 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이거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모란색은 그 아저씨를 기억을 해서요 어 나 그 아저씨 맞아요 아 알지? 아 그걸로요? 예 아 그걸로요? 예 아 그걸로요? 만 원 안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은 거 쓰겠습니다 아 이거는 파는 게 아닌데 아니에요 갖고 싶어요? 이거는 저 아저씨 가녀 줄게요 아저씨 가녀 줄게 안녕 안녕 내가 쓸려고 했던 건데 어 어 아 두 개를? 네 그래 아 이거 갖고 싶어요? 예 그래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어머어머 원더풀 땡큐 와우 아 예 알겠습니다 강을 꾸미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멋진 남자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